목푸 강아지 강아지 무너지 목푸 동네 오빠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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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푸 오빠야 알고보면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산비 최고인 오빠야 성라의 여보 내 알아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 잔 당길 때 주저 말고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동네 오빠 아플 때는 119 무서울 때는 112 심심할 땐 목표 오빠 불러주세요 동네 오빠 동네 오빠야 동네 오빠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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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기 오빠야 알고보는 괜찮은 오빠 계산할 때 잘생긴 오빠 가산비 최고인 오빠야 동네 오빠 한 잔 할 때는 웃기사 취했을 때는 대리기사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동네 오빠 동네 오빠 영기 막힌 한 뚜라봉 포위러 고장 나면 그 뚜라미 이 집 사시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동네 오빠 동네 오빠 동네 오빠야 오빠 동네 오빠 한글자막 by 한효정